Q. 미니라인과 제작진 Q. 미니라인과 제작진 뭐 토스전 뭐 알려드릴까요? 토스전. 011업 타이밍 원아머리 011업 타이밍 6회 Q. 미니라인과 제작진 네 저 시골가에요 어 뭐 스포도 하면 합니다 일단 이거 하고 Q. 미니라인과 제작진 오케이 011업 유패 왓시다 다른거는 다 있어요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다 있어가지고 웬만한거는 자 이 빌드도 5팩 타이밍하고 똑같아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심리전이야 이 빌드는 심리전이야 5팩 타이밍은 정말 빠른 타이밍에 가는 거고 이 빌드는 약간 심리전을 거는 거라서 자 갈게요 아마리 때문에 업체라인인데 착각할 수가 커요 그럴 수가 뭘로 알려드릴까요 그냥 팩 더블로 알려드릴게요 뭐 어떤 걸로나 상관없긴 한데 팩 더블로 알려드릴게요 아 초반에는 건물 위치도 다 계산하고 해야 돼요 11-11 해주세요 여러분들 12-11 그리고 13 터치 해주세요 자 11-12 준비 완료 예스 배정님 끄고 있습니다 학촌 준비 완료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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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14-13 펜서치 출발 15팩토리 가스를 각 빼주셔야 돼요 88부터 88부터 각 빼주셔야 돼요 질러지네, 점진게이트네 괜찮아요 점진게이트 상관없습니다 배럭이 항상 왼쪽에 있으면 마린만 지나가고 질러, lcb 뭐 이런거 다 못 지나가요 lcb 동원해서 막을게 일단 칠작하게 좋았어 자 벌차 한 발에 찍고 막으면 좀 안전해요 이런식으로 벌차만 때리고 마린을 그냥 빼줘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자 봐봐, 질러 못내려와 질러서 일로 못 지나가요 아래만 놓고 하나씩 흘렀하게 완전 짤막이죠 이런게 이런게 바로 짤막이에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막아주시면 돼요 자, 마인업 바로 해주시고요 이런, 이럴때는 다클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은 팩토리 너무 많아요 아니, 파일런이 이미 3개가 있어가지고 본인에 네, 아군이 공격받았습니다 자, 벌차 한 마리 이렇게 빼놓으면 드라마 출발도 못하고 이제 저는 파이팅 먹으면 좋습니다 아 자, 마인 이렇게 깔아주시고 공격받을 때 다 그냥 분탕하는 애들 다강태 때려주세요 상관없어요 그냥 다강태 때려주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대로 우리가 완료 자, 이제 바로 시즈모드 해주시고 아카머리 치면 됩니다 아카머리 네 여섯 시에도 마인 박아주시고 처음에 아카부터 지어주세요 아카부터 아카머리에요, 원래 원래부터가 아무리 좀 천천히 짓는 거예요 아무리가 빨라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몰래요, 몰래 자, 이런 식으로 작업 끝 병력을 내리시죠 병력을 내리시죠 네, 갑니다 갑니다 그리고 원팩에서 바로 가스 바로, 가스 바로, 우루 보안 바로, 우루 보안 템 바로, 우루 보안 갑니다 끝 저게, 비와주세요 뭔데 있어요 병력을 내리시죠 말씀하시죠 네, 저게, 갑니다 갑니다 그렇든 병력을 내리시죠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가머리 범어 바로 눌러주시면 거예요 네, 육파 타이밍은 삼융이 먹는 거 아니에요 자, 옥저보하고 상대가 어... 되게 안전하게 하시네요 이젠 목표 위치는 그냥 나는 천천히 하면 돼 그다 miraculous 먹도록 예, 이렇게해서 자, 입장பட 계속 놀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팩에서 다른 거 E 빌드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유지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냥 돈 남더라도 유지 계속 유지해주세요 유지 계속 유지 돈 남더라도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일부 남기는거에요 돈 상대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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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 들게 한번에 지을거에요 한번에 자 지금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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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있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하는거야 나 타이밍이라고 상관없어요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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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는 목표 살짝! 위치는 목표 살짝! 위치는 목표 살짝! 오우 슬피 뭐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황하지 마세요 자 탱크가 죽었잖아요 이럴 땐 애들 하나 더 달아주세요 괜찮아요 상대가 뭐 안.. 이제 트리플 이제 지우면서 온 거라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직 다시 모으면 돼요 어차피 서로 세민 한 거라서 그냥 서로 서로 세민 안 거예요 이렇게 자 계속 눌러주세요 투테이식! 투테이식 계속 눌러주면 돼 원래는 사실 지금 출발했어야 돼요 원래대로면 지금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뚫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계속 모아주세요 상대도 그냥 이때 완전 뿜뿜키잖아요 서로 계속 뿜뿜으면 돼 나도 뿜뿜으면 돼 그냥 지금부터 저는 방업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뿜뿜기 뿜뿜하시고 이게 슬슬 방업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슬슬 내려가야 돼 왜냐면 상대가 6시를 돌아가잖아요 저게 너무 많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이건 내려가줘야돼 이거는 내려가줘야돼요 자아 야 coordinated 내가 안 지지 고용 고 Otis 아 드라곤 점수 해주면서 계속 랠리를 상당히 안방한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사실 이번에는 좀 꼬이긴 했어요 원래 제가 롤에서 타인은 뭐야 근데 롤이 그만해 나와요 여섯시 여섯시 일단 못 먹게 해야 돼 이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갑니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목표 위치는 잠시만요 까지 카페 깜짝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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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근데 솔직히 왜 싸움이 되는 거냐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 싸움이 되잖아요 제가 패턴 자식 적은데 분방히럽이 돼서 그래요 업트레이드가 업트레이드가 제가 센 거예요 엄청 쎄 지금 분방히럽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육팩 타이밍은 사실인데 다른 거 없고 아까 제가 말했던 타이밍 있잖아요 나갈 때 그때 사실 송모가 당해서 그런데 한 8텔 정도에서 렐리 찍고 0-1업 때 그냥 연료 렐리 렐리 싹 박고 연료 뛰는 거예요 육팩 타이밍은 원래 거기까지였는데 게임은 일단 이겨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래 끝나는 거야 그냥 육팩 타이밍은 거기서 거기서 원래 끝나는 건데 사실은 이분이 너무 좋고 육팩 타이밍은 대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게임은 되게 삭제네 봐봐 누나도 갖다 놓고 여기 먹어야 돼 웬만하면 안 뚫려 안 뚫려 메이트는 많은데 이건 뚫리기 힘들어 그 각이 있어 뚫릴 때와 안 뚫릴 때 그냥 근데 제가 육팩 지을 때 있죠 그때까지 그냥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 보시고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팩 지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야 육팩 딱 지을 때 거기까지가 육팩 타이밍 빌드인데 사실 좀 꼬였는데 많이 꼬였는데 이번 판은 솔직히 많이 꼬였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보시고 그냥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 그냥 육팩 벌초하고 탱크 뽑아서 그냥 가면 돼 1팩 탱크 5팩 벌초 뽑아가지고 뛰면 돼 아 98개 또 감사합니다 와구님 98개 또 감사드립니다 98개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내 상대분도 레더 거의 3000점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좀 잘해 그래가지고 이건 뭐 대처가 좀 틀리고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6팩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보통เบ Gosw 거기 안에 육팩까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chair 자현 пол сказала